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0년도 제3회 가스기사 필답형 문제를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를 보니까 공기액화 분리장치, 공기액화 분리장치다 라고 하는 것은 공기 속에 들어가 있는 질소라든지 산소를 액화시킴으로 해서 우리가 분리를 해낼 수가 있다. 그러면 질소하고 산소가 서로 비등점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액화 분리해낼 수가 있다 라고 여러분들께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액화산소를 기준으로 하는데 액화산소 5리터를 기준으로 합니다. 액화산소 5리터 중에서 메탄이 420mg, 아세틀렌이 10mg이 함유되어 있다면 공기액화 분리장치의 운전이 가능한지 판정하시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단 공기액화 분리장치의 공기압축량은 1000mph 이상인 경우에 해당이 된다. 공기액화 분리장치의 운전을 중지하고 액화산소를 방출해야 하는 그 기준이 있습니다. 방출해야 하는 그 기준이 액화산소를 기준으로 할 때 5리터 중에서 C2H2 탄화수소의 질량이 5mg이 넘을 때 액화산소 5리터 중에서 탄화수소의 질량이 5mg이 넘을 때 공기액화 분리장치의 운전을 중지하고 액화산소를 방출해야 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액화산소 5리터 중에서 CMHN을 우리가 탄화수소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탄화수소 중 C 탄소의 질량이 탄소의 질량이 500mg이 넘을 때 공기액화 분리장치의 운전을 중지하고 액화산소를 방출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현재로 메탄은 420mg 이렇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 메탄은 420mg 이렇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 메탄은 500mg이 넘지 않겠죠. 계산을 한번 해보면 말입니다. 아세틸렌은 10mg이 함유되어 있다. 공기액화 분리장치의 운전이 가능한가. 아세틸렌의 질량이 500mg이 넘을 때 우리가 공기액화 분리장치의 운전을 중지해야 된다고 하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그렇죠? 그래서 주어져 있는 아세틸렌의 질량이 10mg 함유되어 있다고 했기 때문에 공기액화 분리장치의 운전을 중지하고 즉시 액화산소를 방출해야 된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답안을 작성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아세틸렌의 질량이 5mg이 넘을 때 5mg이 넘을 때 액화산소 운전을 중지하고 액화산소를 방출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10mg이 주어져 있으므로 우리가 운전을 계속할 수 없다. 이와 같은 내용이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은 내용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설명하는 전기방식법의 명칭을 쓰시오. 이렇게 주어져 있죠. 지중 또는 수중에 설치되어 있는 양극, 양극금속과 매설배관, 음극 등을 전선으로 연결하여 양극금속과 매설배관 사이에 전지작용이다. 여기서 우리가 고유의 전이차, 전이차라고 하면 우리가 전이차가 없을 때에는 우리가 전기적, 금속배관이 부식을 일으키지 않는 그와 같은 원리가 되는 것이죠. 즉 다시 말해서 우리가 등전이를 만들기 위해서 전기적 부식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기방식법에는 크게 4가지로 나누는데 그 중에서 이와 같은 방식은 우리가 어떠한 방식이 되는가 하면 땅이 이렇게 있습니다. 땅이 맞죠? 땅이 이렇게 지표가 이렇게 있고 지표 아랫부분에 보면 가스배관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고 그죠? 가스배관 옆에다가 우리가 마그네슘이라고 하는 금속을 이렇게 매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도선으로 이렇게 서로 연결을 하게 되면 우리가 부식을 방지해 줄 수가 있다. 자 이것은 우리가 FE다라고 보고 이것을 우리가 마그네슘이다라고 보겠습니다. 마그네슘.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이 마그네슘은 철보다도 이온화 경량이 세기 때문에 철보다도 이온화 경량이 세기 때문에 마그네슘보다도 철보다도 이온화 경량이 더 빠르기 때문에 전자를 빨리 내놓습니다. 전자를 이렇게 빨리 내놓습니다. 그러면 이 마그네슘은 마그네슘은 마그네슘이과이온으로 전해질 속에 녹아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전자가 도선을 타고 이쪽으로 넘어옵니다. 그러면 이 철배관 주변에다가 이게 전자가 이렇게 달라붙게 된다 이 말이겠죠. 그렇죠? 전자가 달라붙게 된다. 원래 이 도선으로 연결해 놓지 않으면 이 철도 말입니다. 그죠? fe-이과이온으로 전해질에 녹아들어가면서 전자를 발생을 시킨다. 그러면 이 전자를 우리가 땅 속에 존재하고 있는 산소라든지 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전자를 빼앗아야 되는데 마그네슘 쪽에서 넘어온 이 전자를 줘버린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철배관 자체로서는 부식을 일으키지 않는 그 같은 경우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것이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와 같은 방법을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희생양극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희생양극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 희생양극법을 다른 말로 우리가 유전양극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유전양극법. 유전양극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 희생양극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 양극검속이 희생이 되어서 그러니까 양극금속이 양극금속이다 이 말 아닙니까? 맞죠? 그래서 방식 전류를 이쪽으로 흘려보내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죠 방식 전류, 이것은 우리가 전자의 이동이 되겠고 이것은 우리가 전류의 이동이 되는 것이죠 전자가 발생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전류가 흐르고 있다고 하는 의미하고 같은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을 우리가 희생양극법, 유전양극법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희생양극법, 유전양극법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우리가 화학에서 보면 이온화 경량이 어떻게 되는가? 이온화 경량 세기 순서를 알게 되면 이와 같은 전기방식법에 대한 내용도 우리가 쉽게 이해를 하실 수 있는 그와 같은 경우가 되는 것이다 그 다음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문제를 보면 LNG 또는 석유로부터 수소를 제조하는 방법 두 가지를 적어라 LNG에는 액화천연가스라고 이야기를 해서 여기에 CH4라고 하는 메탄이 주성분이 되는 것이죠 석유라고 하면 탄소가 5개에서 탄소가 9개로 구성이 되어 있는 탄화수소 그렇죠? 9개로 구성이 되어 있는 CMHN 탄화수소 혼합물입니다 탄화수소 혼합물,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탄화수소 혼합물을 우리가 석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LNG 또는 LNG는 우리가 도시가스의 주원료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수소를 빼낸다 그래서 여기에서 수소를 제조하는 방법 같은 경우에는 수소를 제조하는 방법 같은 경우에는 수정기 개질법, 수정기 개질법이라든지 그 다음에 부분연소법, 부분연소법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이와 같은 방법으로 우리가 수소를 만들어낼 수가 있다 수소의 재법이다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정리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수정기 개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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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기 개 감사합니다.